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불구속 기소를 검찰에서 하겠죠.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표멸화될 겁니다. 말하자면 당대표의 지위를 두고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민주당 당은 80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당직을 중지시킨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것은 개인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기소됐기 때문에 당직을 그만 내려놔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아니다, 이것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것이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친명계에서는 이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당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 표면화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상방물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것이 구속행장이 청구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그때 되면 당론으로 불기시킨다, 당론으로 불기시키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서 있었던 무효기권표, 승부표의 향방이 그때 나오겠죠, 드러나겠죠. 그때 찬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